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단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0.3%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코스닥은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0.32% 상승한 1922.6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한 534.40포인트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동심환길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네요. 프로그램 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주고 있고요.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CKH를 매수를 하셨네요. 4,7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오늘 뭐 미친 것 마냥 막 들썩거렸죠. 이 종목. 그죠? 음... 4,700원대 음...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중국 관련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 한 종목씩 한번 볼까요? 중국 원양자원도 한번 보자고요. 어... 급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1봉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고요. 완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면 봅시다. 완리 대체적으로 아래 꼴을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음... CKH 같은 경우도 아래 꼴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중국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항상 좀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죠. 어... 4,700원대의 매수를 하셨어요.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심리가 흔들릴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정고점을 넘어섰고 아래 꼴을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뭐 1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음... 이게 다시 한 번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박스로 회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도 3,100원에서부터 상당권역 한 4,600원 정도 때의 박스권역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오늘 저가를 깨는지 안 깨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중국 관련주들 저평가예요.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자, 실적 한번 보자고요. 실적,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을 내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만 해서 보게 되면 259억 1분기, 2분기 179억, 3분기 242억, 680억입니다. 3분기에. 3분기 동안 680억 정도를 벌어들였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480억 대의 단기 순이익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도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은 한 5천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장중에 5,120원까지 갔었는데 정고점 돌파 시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병동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심리가 좀 깨질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저점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목표가는 5,500원에서 조금 낮은 한 5,400원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MPK를 매수하셨어요. 2,95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MPK를 한 번 봅시다. MPK를 보시게 되면 2,95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이 자리 때 매수하셨네요. 중국 쪽 잘나간다는 거죠. 피자가. 줄 서서 먹는다 뭐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41선의 지지를 받고 두려 눕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반등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제인적으로 봤을 때 3,000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 한 3,7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한 2,800원 2,750원 잡아 드릴 테니까 그 자리 때를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좀 잡아 놓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전날 거래량이 증가를 했고 그 전에도 거래량이 증가가 됐네요.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괜찮은 모습이에요. 괜찮은 모습이니까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3,000원대 중후반 권역이죠. 3,000원대 중후반 권역까지는 좀 가져가 보자. 한 3,600원, 3,700원 정도 때 그 정도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자리 때 3번쯤은 덜어주시는 전략 그리고 아직까지 뭐 시세의 흐름들은 끝나진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일단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내년도 시작에서는 어쩌면 4,000원대 위에서 좀 놀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회성의 기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 되어주지는 않고 있어요. 실적이 뒷받침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4,000원대에서 충분히 놀 수가 있으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상승을 했던 그 이유들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전부 다 BW 물량이 출입했단 말이에요. 그죠? BW 물량이 추가 상장이 좀 되면서 물량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3,000원대 중후반 권역까지 시세의 흐름들을 좀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예요. 12,50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원익 IPS 한번 보자고요. 원익 IPS를 좀 보시게 되면 12,500원 자리 때 매수를 좀 하셨단 말이에요. 비중이 20%인데 얘네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데 보시기에는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줬고 그 뒷받침, 기관 쪽에서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매도 물량만 출애가 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에서 반도체 쪽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겠죠. 박스 상단 14,500원 정도 때 그리고 하단 권역은 한 11,500원, 11,000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이익 실현을 해주고 나서 매수가 부분 정도에 다시 잡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점 기준을 하게 되면 한 번 챙겨주고 재매수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고요. 원예가의 피스가 상당히 좀 탄력이 다른 종목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죠? 다른 장비 쪽 섹터도 있으니까 그런 종목분들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하치네요. 4,950원 비중은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하치를 한 번 보도록 할게요. 4,950원 여기네요. 4,950원은 여긴데 우선 많이 올랐다가 빠졌어요. 이 자리택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 자리택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000원대 초반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실적 한 번 볼까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터너라운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터너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전히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흐름 사항을 좀 보게 되면 한 3,300원, 3,4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950원 자리 때에 매수를 하셨다면 20% 가까이 좀 손실 중이신데 일단은 오늘 저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관리를 한 번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전화 한 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요? 매수과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과 20% 비중 네 아니 31만 8천원 예 31만 8천원? 예예 비중이 20%시고요? 예예 네 CJ제당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뭐 옛날에 매는 추천 정권에서 추천 받으라고 했죠. 아 그럼 이 자리대에서 매수해가지고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였어요? 예 그게 한 지금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2년이요? 예예 네 그래가 한 1 빠졌다가 올라갔는데 계속 피부에 괜찮다고 해가지고 놔뒀지만 이렇게 다시 내려가버리네요. 아 일단 수익을 한 번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하셨네요. 예예 어 그래 계속 괜찮다 하길래 네 계속 40만원 넘는다 하면서 하길래 놔뒀지만 계속 다시 이렇게 내려가버리네요. 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매수 섹터죠? 예예 그죠? 그럼 물량을 만들 때 수입을 해서 오죠? 예예 워낙 약세가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럼 수입을 할 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예예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약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J그룹주들 중에서 CJ제일제당이 제일 탄력이 가장 무거운 주식이에요. 근데 오늘 일단은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셨거든요. 예예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 30만원 언저리 때까지? 예 그 자리 때까지는 일단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유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예 어 가지고 계셔도 이걸 손실보고 매도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좀 가지고 계셨다가 어 적어도 한 35만원 정도 때? 예예 그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아 그래요? 네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예예 그럼 그 때 이어서 좀 더 가져가도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덜어줄 것이냐 그 때 한번 고민해 볼 테니까 예예 일단은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취해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GNC 에너지예요. 6,900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GNC 에너지 한번 볼게요. 어 6,9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전히 뭐 지금 하락수세대죠 이렇게 그죠? 하락수세대를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자리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오늘 자리대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살짝 이탈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저가를 좀 찍긴 찍었는데 오늘 저가 깨지게 되면 좀 더 밀릴 거예요. 아마 6,000원 깨는 흐름들을 나올 겁니다. 한 6,1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겠네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오늘 저점 깨면 리스크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마찬가지로 단기로 볼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렇다면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시세의 흐름들은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매도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7,000원대, 7,000원대 초반권역에서는 매도할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때 매도 타이밍을 좀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아나를 매수를 하셨네요. 8,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메디아나 한번 볼게요. 8,300원, 8,500원 정도 때 매수하셨단 말이에요. 수익은 좀 많이 나셨어요.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고점을 넘어섰죠. 거리랑 증가되면서. 근데 요래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4,900원 거의 5,000원대에서 지금 올라갔던 게 한 12,700원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7,000원 정도 올라가죠. 8,000원에 7,000원에 15,000원 정도가 나오게 됐네요. 일단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분석사항에 좀 나오고 중기적으로 요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렇게 다시 요렇게 올려버리게 된다라면 그 자리 때 한 1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차 14,000원, 2차 15,500원. 요렇게 좀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이 그래도 꽤나 많이 나셨어요. 꽤나 많이 나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2,000원이죠. 12,000원 깨지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해보는 전략. 일단 일정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네요. 4만 6,400원의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번 보자고요. 어제 사셨어요. 4만 6,400원. 4만 6,400원의 매수를 하셨어요. 어저께. 요자리 때. 그죠? 한 차례 올라주고 박스인데 이거는 한동안 박스를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면 한 4만 9,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세요. 만약에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많이 밀리게 되면 아마 4만 3,000원대 요자리 때까지 다시 밀릴 겁니다. 즉, 박스 구간으로 매물 수화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항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4만 3,000원 자리 때까지 깨지게 된다면 박스 폭이 좀 좁아질 겁니다. 한 4만 7,000원? 4만 3,000원에서 4만 7,000원. 요사이 때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도 21선을 지지해주고 움직이게 된다면 4만 8,000원 정도 때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실적이 좀 상당히 좋죠. 실적이 좀 상당히 좋은데 일단 배당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배당은 좀 나올 것 같은데 배당을 좀 받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5만 원대까지도 다시 한 번 움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4만 7,000, 8,000원 정도 한 번 끊어주는 거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5만 원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배당도 받으시고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시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에요. 4만 100원. 아, 모처럼 많이 받네요. 100% 몰빵. 자, 한번 보자고요. 셀트리온. 4만 100원. 박스죠? 그죠? 박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이게 셀트리온이 실적이 나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아, 참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보게 되면 3분기까지 357억에 980억에 1700억을 했습니다. 1700억. 3분기만에 올해 한 해의 예상이 1700억인데 그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힘이 없습니다. 바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기관애들이네요. 기관애들. 기관애들이 계속 때리고 있네요. 그죠? 갈색선. 주구장창 때리고 있죠. 외국인들은 그냥 횡보란 말이에요. 결국엔 좀 버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3만 2저점대죠. 이렇게 박스 구간들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 때 한 4만 7천원 이렇게 이 정도 박스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4만 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 매수를 좀 하는 거는 좋아요. 그죠? 저점이 좀 지지를 했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급적이면 지금 방향성이 지금 아랫방향 쪽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좀 접근하기에는 부적합한 종목군들입니다. 단기 중에서 뭐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단기 매매하신다라면 각이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사실 1봉을 볼 필요성은 없겠죠. 주봉이라든가 월봉 차트를 보면 되는데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더니 또 뭐 아직까지 뭐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보혜양조 1430원 비중 25% 자 보혜양조 한번 봅시다. 보혜양조 1330원이네요. 쌍봉을 찍고서 밀련이라 했어요. 요거 1150원 깨면 안 됩니다. 이거 쌍봉인데 이거 60에서 넘어서줘야 돼요. 아 이거 참 애매한데 일단 실적 한번 볼게요. 일단 실적은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70억 정도 했네요. 유상증자까지 했단 말이에요. 주가는 희석될 것이고 이거 크게 보지 마세요. 매수가 정도면 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또 밀릴 수도 있어 보이니까 다시 천원 초반까지 밀릴 수 있어 보이니까요. 저라면 일단 이거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걸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변동성장이에요. 변동성. 그리고 확대되는 그런 구간들이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들 수급 체크하셔야 됩니다. MSCI 한국지수 계속 신저가에요. 어저께도 신저가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지금 좀 틀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코스닥 시장 변동성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마다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매수라는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매수라는 것보다 좀 러프하게 분할로 그리고 한 번에 매수했다면 두 번에 매수하시고 두 번에 매수했다면 세 번에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보게 되면 일단 추세 라인 때는 깨졌습니다. 추세 라인 때는 이미 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은 단기 추세 라인 때 거래소 시장 깨졌었어요. 그죠? 깨진 모습이 다시 바닥 권역을 마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하단 권역까지 왔어요. 하단 530포인트 때까지 왔으니까 이거 일단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